그동안 이단 신천지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종교와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신천지 간부였던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신천지의 거짓된 교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신천지 신도들의 이면에는 육체 영생이라는 엉터리 교리가 있었고 대구 한마음 아파트처럼 집단 거주 방식을 택한 배경엔 가출한 청년들이 많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또 신천지가 막대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현금 외에도 마트나 보험업, 각종 홍보물과 책자 판매 등 신도들을 이용한 수익사업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 소장은 이단 신천지의 폐해가 전국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더 이상의 신천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교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교리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영국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숙제, 과제로 떠안을 그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정부의 강력한 불법 단속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신천지의 위법,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신현욱 소장은 CBS 특별기획 신천지 아웃에 출연해 2단 신천지의 실체와 신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